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고요. 삼성증권 리포트입니다. 현재 정제 마진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도 9,37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유 부문의 이익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정제 마진 회복과 유가 상승으로 레깅 효과도 보다 긍정적이었고요. 재고평가 손익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도 PX 시황이 상당히 견조한 가운데 재고 관련 손실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는 유럽과 북미의 배터리 공장 수율이 3분기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에서 유럽 고객사 부진에도 북미 고객사 쪽에서는 오히려 출하량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쯤에는 배터리에 대한 수익성 기대해보면서 목표 주가는 22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NH 투다 증권 리포트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CEO 교체 이후에 배당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다만 이 리포트에서는 배당 축소와 구조 조정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CEO의 새로운 성장 전략도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배당 성향이 5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내년부터는 주당 배당금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ICT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을 조금 더 포인트로 보시면서 통신 본업 내 성장을 하고 클라우드, AI,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같이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는 4만 4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코스트 푸시로 제품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 2,310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3분기의 평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견조했는데 주요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롤마진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가격 전가를 그래도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철광석은 현재 20% 그리고 원료탄은 30% 정도 가격이 상승한 구간인데요. 일단 중국의 고로 가동률도 상승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격 전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밸류에이션 역시나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4만 8천 원까지 상향 수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다울 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5,97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29.7% 정도 증가하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판가 하락과 출하량 감소의 영향인데요.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이익률을 낼 것이라고 봤고요. 지금 중대형 EV는 얼티엄셀즈 1공장이 파업을 들어가게 되면서 가동률이 크지 못하고 소형 전진에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폴란드 공장 가동 중단 기사가 보도됐는데 유럽의 고객사 출하량 감소에 따라서 일부 가동률이 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유럽 내 점유율이 커지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만 권고하면서 목표 주가는 70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BB테크 체크해봅니다. 메리츠 증권 리포트고요. 일단 협동 로봇 시장이 상당히 기대감을 받고 있죠. 오늘까지 일반 청약이 진행되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영향인데요. 일단 하모니 감소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감소기 부문은 SBB테크의 매출 비중 가운데 45%를 차지하고 전방 수요의 70% 이상이 방산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치형 설계부터 생산까지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고객 요구에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인데 여기에 계열사들이 원재료를 매입할 때 공동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율 개선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5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